묘법연하경 제휴권 21편 열애실력품 1장 이경의 유통을 말하다. 그때 땅 속에서 솟아올라온 일천세계의 뒷글 수만큼의 많은 보살마하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사회였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세존의 분신이 계시는 국토와 열반하신 곳에서 이경을 널리 해설하겠나이다. 그 까락을 말씀드려오면 저희도 진실하고 청정한 이 법을 얻어서 받아지니고 읽고 외고 해설하며 베껴 써서 공량하려 함입니다. 이때 세존은 문수사리 보살등 예전부터 사바세계에 있던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마하살과 모든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야차 던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와 사람과 사람아닌 여러 대중 앞에서 큰 신통의 힘을 낳두시었다. 넓고 긴 혀를 내밀어 위로 봄천에 이르게 하고 모든 털구멍으로는 한량없고 수없는 빛깔의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었다. 여러 법의 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 위에 앉으셨던 부처님들도 다 그와 같이 넓고 긴 혀를 내밀고 한량없는 광명을 놓았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법의 나무 아래에 계신 부처님들이 신통의 힘을 낳두신지 백천년 만에 혀를 도로 거두시고 한꺼번에 기침하시며 손가락을 튀기시니 이 두가지 소리는 사방의 여러 부처님 세개의 두루 이르로 그 땅이 여섯가지로 진동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중생으로서 하늘 용야차 던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사람 사람과 사람아닌 이들이 부처님의 신통의 힘을 말미암아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고 가위없는 백천만억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의 앉으신 여러 부처님을 보며 또 석가모니 불과 다보요회께서 포탑안의 사자자의 앉으심을 보고 또 한량없고 가위없는 백천만억 보살 마하살과 사부대중들이 석가모니 불을 공경하여 둘러 모시고 있음을 보았다. 이런 것을 보고는 모두 환희하여 미중유함을 얻었는데 그때의 여러 하늘들이 허공중에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 한량없고 가위없는 백천만억 아승지 세개를 지나가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세계니라. 그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석가모니시라. 지금 보살 마하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연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하경이오. 보사를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염하시는 것이라. 그대들은 깊은 마음으로 따라 기뻐할 것이며 석가모니 불을 예배하고 공경하라. 저 중생들은 허공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는 합장하고 사바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 그리고 가지가지 곡과 향과 영락과 번기와 일상과 도몸을 단장하는 기구와 훌륭한 보배와 묘한 물건들을 가지고 모두 멀리서 사바세계에 던져 흩었다. 그 던져 흩은 물건들이 시방에서 오는 것이 마치 구름이 무인과 같으니라. 변하여 포배 휘장이 되어 여기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의 위에 두루 덮힘이 이때 시방세계가 혼이 트이고 막힘이 없어 마치 한세계와 같았다. 이때 부처님이 상행보살등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처님의 신통한 힘은 이렇게 할 양이 없고 가히 없어 생각하거나 의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러한 신통의 힘으로서 할 양 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 동안 다음 사람들에게 부척하기 위하여 이경의 공덕을 말하더라도 오히려 다할 수 없느니라. 요약하여 말하자면 열혜의 가지신 복과 열혜의 온갖 자제하신 신통의 힘과 열혜의 온갖 비밀한 복장과 열혜의 매우 깊은 온갖 이를 모두 이경에서 표 보이며 드러나게 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열혜가 열반한 뒤에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지니고 읽고 왜고 해서라고 베껴 써서 가르친 대로 바꿔 행할지니라. 여러 국토에서 이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왜고 해서라고 베껴 써서 말한대로 바꿔 행하는 이가 있거나 이경전이 있는 곳이 동산이거나 숲속이거나 나무 아래거나 승방이거나 거사의 집이거나 전당이거나 산골짝이거나 넓은 들이거나 간에 그 가운데 탑을 세워 공량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곳이 곧 보량이니 모든 부처님들이 다 여기에서 안역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고 모든 부처님들이 여기에서 법륜을 굴리며 모든 부처님들이 여기에서 열반에 드시기 때문이니라. 이때 세정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려고 개성을 읊으셨다. 이장 앞에 이를 거듭 말하다. 세상 구하시는 부처님은 큰 신통에 머무르시어 중생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한량없는 신통에 힘 낳드시니 깊고 넓은 혀는 봄천에 이르고 몸에서는 수 없는 광명을 놓으니 불도 구하는 일을 위해 이렇게 희유한 일 나타냅니다. 부처님의 기침 소리와 손가락 튀기는 소리 시방세계에 두루들리며 땅은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부처님 열반하신 뒤 이경전 진임으로서 여러 부처님 환희하시어 한량없는 신통 나타내시며 이경전 부척하려고 받아진이는 이 찬탄하심 한량없는 겁동안에도 오히려 다할 수 없도다. 이 사람의 짓는 공덕 그지없고 다할 수 없으미 마치 시방의 허공과 같아 끝난 것 알 수 없노라. 이경진이는 이는 이미 나를 보았고 또 다보불과 여러 분신 부처님을 보며 또 어느 날 내가 보사를 교화함도 보나니 이경진이는 이는 나와 나의 분신과 열반하신 다보불을 모두 다 기쁘게 하고 시방에 지금 계시는 부처님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뵙기도 하고 공양도 하여 모두를 기쁘게 하며 여러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얻으신 비밀한 법을 이경진이는 이는 오래지 않아 얻으리라. 이경진이는 이는 모든 본문의 뜻과 문장과 오구들을 즐겨 설하여 다음이 없어 마치 바람이 공중에 있어 걸림없음과 같으니라. 여래가 열반한 뒤에 부처님이 연설하신 경전의 인형과 차례를 알고 뜻따라 실상대로 설하면 해와 달에 밝은 빛이 모든 어둠을 없이 하듯이 이 사람 세간에 다니면 중생의 어둠능이 없애고 한량없는 보사를 교화하여 끝내는 일승에 머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이는 이런 공덕과 이익을 듣고 내가 열반한 뒤에도 이경전 받아지느니 이 사람 불도에 이르기 결정코 의심없느니라.